지금 보이시는 곳은 말레이시아에서 랑카위에서 가장 싸게 초코렛과 커피를 파는 곳입니다. 면세점이고요. 랑카위에 오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도 코아룽이나 여러 지역에 오는 말레이시아들도 선물을 살 때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. 네 이름은 보이시는 콤프커에이치트인가 어느 한 거대 기업이 경영하고 있고요. 전경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이 쇼핑센터 앞에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식당이 있어서요. 다양한 말레이시아 현지 음식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아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시면 쇼핑을 입고가 보이십니다. 보이시면 다양한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커피와 소프렛을 사시기를 권합니다.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싼 보습니다. 다양한 인도네시아 음식 말레이시아 음식을 들고 싶고 싶으면 아까 소개해드린 앞에 있는 델리를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보시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좀 있네요. 광고를 완전히 팔고 있고요. 식비료도 있어요. 식비료도 있어요. 식비료도 있어요. 고수가 건강에 threatening carry. なた 상탐센터 が 간력도 이렇게 비싸지 않나?